2024 향수옥천옥수수감자축제가 옥수수 딸래감자켈레라는 주제로 끼치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캐스터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캐스터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옥천군에서는 2024 옥수수감자축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번 축제는 7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2일간 진행되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놀이와 이벤트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축제에서는 옥천군의 특산물인 옥수수와 감자를 직접 체험하고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신선한 옥수수와 감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터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요리시험과 시식행사도 마련되어 있어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요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기는 축제 준비 현장입니다.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손발을 맞추며 축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멋진 무대가 설치되고 먹거리 부수와 체험 부수들이 차례로 들어서고 있어 축제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축제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이 한 마음으로 방문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4 옥수수 감자축제는 옥천군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키워드는 행사입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가족과 함께 오셔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축제 기간 동안 방문객의 안정과 편의를 위해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마음 놓고 축제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축제 기간 동안 방문객의 안정과 편의를 위해